하노이에는 벌써 네번째고 베트남만 다섯번째 여행이었어요. 하노이에 비가 엄청 오는거에요. 그날 따라. 하노이도 그때 엄청 추웠단 말이죠. 따끈따끈한 걸 먹을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들만 먹는 그런게 너무 궁금한거에요. 그래서 물어봤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사érien 영어 없이 아침이 автомобиля 바삭 하고 엄청 이쁘다 엄마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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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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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, can you type it please? 네, type text 푸지 아, 푸지 아, 푸지 푸지 f-o-o-d-i d-y 음식 앱을 알려줬어요 대박 대박사건입니다 지도를 아래에다가 첨부를 해둘테니까 많이 다운받아주시고요 참, 지도는 호환게임 근처로 걸어서 31분 거리에 6개의 디저트가 있습니다 제가 6곳 전부 다 가본 곳이니까 안심하셔도 될 거예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기